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메시지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에 핀을 꽂아서 중요한 것은 최상단에 위치시키는 방법 등 여러가지 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앱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유인송이란 분한테 온 것을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분의 것을 먼저 터치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메시지 상대방의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 터치합니다. 점색에 있는거. 지금 현재 저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마다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갤럭시에 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대화방 알림 있죠. 이것을 체크하면은 메시지가 오면은 알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보낸 사람을 차단하고 싶으면은 여기 연락처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분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명이도 동시에 보내고 싶을 때는 받는 사람 추가 삭제 이걸 터치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단체적으로 보낼 수 있고 있고 또 단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또 일정한 어떤 사람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는. 그 다음에 여기 받는 확인 메시지 요청했죠. 이걸 터치하면은 메시지를 내가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은지 읽으면은 읽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자신의 통신사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금 보시면 읽음 확인 메시지 요청했죠. 읽은지 확인 메시지를 요청하는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받음 읽음 확인 안내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저는 KT를 사용하는데 KT에서 이 서비스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거나 읽으면 문자메시지로 KT 혹은 뭐 여러분이 만약 LG유플러스나 SKT를 했다면 거기에서 알려주겠죠. 그리고 요금이 부과됩니다. 나에게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한 경우에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하단에 보면은 오른쪽에 최하단 오른쪽에 핀같은겠죠. 요 핀을 탁 이렇게 하면 핀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항상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최상단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옆에 종이 있죠. 종이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설정하면은 메시지가 오면은 알림을 해줍니다. 요거는 알림 아이콘입니다.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써보니까 핀이 있죠. 핀이 그럼 굉장히 유효하더군요. 핀. 핀을 중요한 메시지나 핀에 꽂아서 제일 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놓아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해제하고 그렇게 하면 참 필요하더군요. 이상 메시지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 핀이 이야기했죠. 핀이 꽂혀 있죠. 이렇게 핀이 꽂혀서 이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항상 메시지 앱의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없죠. 그 지금 현재 그 아래쪽에도 이게 제 아래쪽에도 가면 여기 보세요. 제 아래쪽에 이런데도 핀이 없죠. 이렇게 핀을 꽂으면은 항상 위치에 오니까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필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메시지 여러가지 옵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